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둘 다 잘할 거야, 파이팅! 응, 파이팅! 소리가 전화를 안 받았어요 나 이제 안 썼게 어떡하긴, 내가 도와줄게 근데 헌아, 너 그거 언제 써줄 거야? 그런 건 헤어지는 사람들이나 쓰는 거야 짠! 너네 오늘 꼭 따로따로 집에 가라, 제발 신설이,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를 기억할 수 있겠어?